지금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불안하잖아요. 그런데 그 불안이라는 것을 실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대개 이 불안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내가 재발하면 어떨까 또 항암을 안 들으면 어떨까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인데 그런 생각들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에 대한 것들이죠. 지금 당장에 있는 것보다. 그런데 이 미래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안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 내 생각이 미래에 가 있으면 그게 불안과 걱정 공포로 번집니다. 그런데 그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내 생각이 과거에 가 있으면 후회라든지 증오라든지 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.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리는 방법들은 내 마음을 현재에 묶어두는 것. 그런 것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내 마음을 현재에 묶어두는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는 지나간 과거에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마음 훈련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없는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생각을 현재에 묶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. 여러분, 그는 그 모든 것을 잘 들으셨는데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